친모의 학대로 숨져 안매장된 안모양이 의붓아버지에게도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천 야산에 묻었다는 의붓아버지의 진술도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와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모가 학대했고 자신은 안매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의붓아버지 안모씨. 경찰이 안씨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친모의 잡힐 메모를 확보해 추궁한 결과 안양이 거짓말을 해 한두 차례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안모씨가 폭행한 부분, 이마를 폭행해서 눈 주위까지 멍이 들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후 부부싸움이 잦았고 그 원망이 안양에게 상습적인 학대로 이어졌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죄 없는 4살 아이에게 부부의 화풀이가 돌아갔지만 이웃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폐쇄적이라 졸업상으로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매장 당소에 대한 의붓아버지 안씨의 진술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으로 나와 경찰은 살해 시점부터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 안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시신 수색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